1월 4일부터 9일까지 한 주간 날씨입니다. 임진년 새해 계획 잘 세우고 계시나요? 1월 첫째 주 날씨를 보시면 수요일에 충청과 전라도, 제주도에 눈이 오겠고요. 이번 한 주 평년 이맘때 추위 정도 이어지겠습니다. 그럼 좀 더 자세한 주간 요구 보시죠. 4일 수요일에는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 영향으로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, 제주도에 눈이 오겠고요. 제주도는 비로 내리기도 하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이번 예보 기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지만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, 제주도는 비슷하거나 조금 많겠습니다. 주간예보였습니다. 주간예보였습니다.